우한 감동 다 들어 아니 아니 또 부엌 시간이 없네요 Slowly borrow 빨간 꼴우 노란 꼬다양 제 potent 이렇게 오르므로 노래가 이렇게 무슨 빨라 순간 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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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엑스 가 되고 두고 있지 아 야 이제 대놓고 멍 잡냐 아 원래 대놓고 멍 잡는데 아 진짜 너처럼 가르치면 안나는 학생도 내가 처음이다 야 나도 배우면 안나 니가 3세이고 내가 과외선생인데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생각해봐 그 배우면 나겠어 아 공감은 가 근데 니 척척은 모여서 점수 때문에 내가 짤릴까봐 그게 걱정이지 야 걱정하지 마 아 우리 아빠도 나 백지 상태인거 알면서 지금 그냥 괜히 시키시는 거야 너의 아버지한테 내가 지성이다 내가 아 그러지 마 형 저 신우요 뭐 뭐 들어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야 자 럭 야 신호 알지 나라에 해바라기 8 acá 그러면 야 너도 찬하나에 맛을 그럼 통해 빠졌구나 뭐라 뭐라고 뭐 마성에 마성의 머 아 좀더 가볍고 산뜻한 맛이 없으니까 아 아 봄나물 피자 엄벨런스 재료 어감상 로맨틱한 연인들을 위한 피자라고 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 예 주방장에 좀 생각을 다시 으 아 오셨어요 사장님 갖다 드릴 거고 좋아요 으 이게 좀 뭘까요 이래 보이네 맛은 잘 왔어요 최 씨가 지난번처럼 시식을 좀 해주세요 물론이죠 어때요 녹아노도가 자 이것도 한번 주셨습니다 어 왔어 예 아니야 나 뭐 부탁하나 말해도 될까 네 근데 오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조만간 앨범을 찍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봐봐 착한 뜨는 거지 그래서 앨범 사진 재킷 여기 있지 요거 내가 지금 연습 중인데 어때 느낌 막 굿 아니면 너그 뭐랄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해요 근데 화제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너들 좀 말이 일방통행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으 아 근데 부탁하실 게 뭐예요 아 참 자 현금 좀 뽑아다 줘 왕목 후 옆에 내 오판 돈 또 줘야지 근데 얼마나 진짜요 많이 보셨네 뭐 제법 사장님 그냥 편하게 계좌로 쏘세요 왕목 후 옆에 내가 계좌를 못힌 대장니 어 신용불량인가 혹시 어디서 빚지고 막 도망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겠죠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오려 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나라가 인기가 많았다고 너 진짜 몰라 야 나한테 빠진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니까 아마 지금도 학교에서 그럴 걸 그쵸 맨날 러브레터 받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 네 해 야 아니야 그런 시베리아 벌판 칼바라 쌩쌩 분해를 누가 좋아냐 걔 때문에 피한 보면 다행이지 어 우리 cbc가 여기 철청 안했는데 그만 좀 해 야 그러니까 마성이지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똑부러지고 거기가 성격까지 좋아 봐라 그럼 매력 있겠냐 칼바람 쌩쌩 부는 게 나라 최고 매력일걸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락 풍기는 아 뭐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지 그치 아니 형까지 왜 그러세요 진짜 오글거려서 못 들어주겠다 좋아하는 당사자가 한번 말해봐 나는 어디가 그렇게 좋냐 진짜 아니라니까 에이 한번 말해봐 형이 연애 도서거든 말해봐 나라 어디가 좋아 아 그게 작년 가을 쯤이었어요 1학년 때도 같은 반이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제가 주변에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